그럼 이제 이름 오케이 이름을 바꾸는 걸 이제 생각해보겠다. 그래서 생각해봐 진짜 진지하게. 이제 유닛이 과연 이번에 앨범이 잘 될까? 이름 때문에 고민인 거야. 노래는 항상 좋았어. 하나만 이름으로 지을 수 있겠죠? 당겨 이거 한 번만 보여줘봐. 이번에 포인트 하나만 보여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당겨 당겨 이런 말이 있잖아. 당겨 당겨 이런 말이 있잖아. 5천만, 4천만 당겨주세요. 속이 꺼야 속이 꺼. 아 그거 당겨주는 거야. 아 당겨. 당겨는 뭐야? 그때 그때 우리 저기 뭐야. 태연이네도 뭐 하나 있었잖아 머리. 야 니네 병풍 앞에서 춤 춰본 적 있어? 병 춰. 있지도 않고 뭐. 니네가 아이돌 최초야 병풍 앞에서 치는 거. 어디 어디를 보여주지? 어디가 있지? 둘 다. 춤은 진짜로 멋있다. 디에니가 어울리긴 한다. 이거 나왔는데 동해정어리. 동해정어리에 구약이니까. 동해정어리는 내가 미안하고. 노래가 완전 디에니네. 또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겠네. 아니 아니야. 이름 내가 좀 건드려줄게. 그만 건드려. 그만 건드려. 그만해. 거의 다 왔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잠깐만. 이따가. 그 의견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야 근데 노래가 좋으면 그냥 잘되지 않을까? 그렇지? 동해야. 그렇지? 동해야. 기회라고 생각해라. 기회라고 생각해라. 너네. 너네 우리가 막 얘기하는 것 같지? 막 얘기하는 것 같지? 짜증나. 쓸데없는 소리를 안 해 우리. 아 짜증나. 야 너네 막 핀다고 되지 않아. 한번 해봐 그래 너를. 야 너네 그 정도 혈정이 있잖아. 확신을 가져. 확신을 가져. 확신을 가져. 내가 원하는 건 사실 동해물과. 죽빵 멸치인데. 너희들이 싫으면 그건 어쩔 수 없고. 형. 대박 났어요. 뭐? 4월 6일 날. 토요일인데. 양평 내려가라. 산수축제. 양평 내려가라. 산수축제. 거기 가세요? MC가. MC하러 가. 거기서. 천 우대를. 니네 그동안. 2030을 확실히 잡았잖아. 근데 5060이었잖아. 여기 5060 몇만 분 오신다. 이게 얘기는. 이거 없이 그냥. 우정 출연으로 해달라는 얘기. 산수유 다 맞을게 산수유. 애정 문제 제일 큰 고민이구나. 아니 진짜 그것도 있어요. 약간 저희가 이제 34살 딱 되다 보니까. 아직.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좋은 사람 만나서. 이제 뭐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런 시기가 오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 근데 이거는 준비는 없지. 사람 온 사람을 어떻게 준비를 해. 우연히 찾아오는. 우연히 찾아오는. 우연히 찾아오는. 우연히 찾아오는. 전쟁 났어요? 너희 좀 잘 안 될 것 같다. 천둥처럼. 좀 잘 안 될 것 같다. 천둥처럼. 내가 봤을 때는.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아. 시기적으로. 이거 같아. 천둥이 지금. 그냥 일에만 조금.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은영이는 지금 누가 있네. 지금 결혼. 아니 아니. 있어. 있는 걸로 결정. 있어. 있어. 있는 걸로 이제 마무리. 괜찮아. 사랑하는 게 제일 있어. 자 그럼 음반. 이거를. 뭔데요? 돌려서. 어허 예능하지 않은데. 어허 예능하지 않은데. 어허 예능하지 않은데. 자. 20. 21번. 네가 보고. 전체적인 거 사랑, 음반, 건강. 다 들어있어 거기에. 또. 이거 싱각한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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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봐봐. 누가 보여줘야 돼요? 아니 이제 줘봐봐. 뭐라 봐봐. 이거 싱각한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봐봐. 누가 보여줘야 돼요? 아니 이제 줘봐봐. 줘봐봐. 꼽았으면 줘. 아 줘봐. 줘봐 봐. 야 시간 산 거 아니야. 당장 그만둬라. 당장 그만둬라. 정화수 마셔. 정화수 마시면 없어져. 정화수 마셔 없어져. 사랑. 사랑은 당장 그만두고 일은 당장 시작해라. 연애 감정 그만둬. 연애 50회, 60회. 일은 당장 시작해라는 거야. 성경이 계속 지내더니 빨리 가라야. 여기 와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 같아. 술 한잔 하셔가지고 전화할게. 동영상 해가지고. 주말에 시간 되시면 콘서트 오세요. 어디서 하는데? 올림픽홀에서. 너 양평 선수축제 왜 그러니깐. 아니. 거기서 몸 한번 풀고 와. 전체적인 동선이랑. 안무팀이랑. 야. 그거. 이거 씬데요. 이거 씬데요. 아니 약간. 듣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야. 니네 온다고 하면 난리 나. 양평에 있는. 양평에 있는 여고들. 여고들 다 보인다고 생각하면 돼. 4월 멕실 발매를 앞두고 니네가. 축제 도장깨기 갑니다 해가지고. 멸치 축제. 너 해. 그렇다. 하나씩 깨는 거야. 너 해. 그렇다. 하나씩 깨는 거야. 하나씩 깨는 거야. 하나씩 깨는 거야.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동영상. 고맙다. 산술 축제 때문에. 이거 진짜 많이 봐. 산술 축제. 진지하게 생각해봐 봐. 네. 수고하세요. 약간. 시간 좀 버렸어. 팀 이름에 대해서 막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팀 이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었고. 팀 이름이. 이게 근데 솔직히. 디에니가 좀. 안 와 닿는 건 사실이야. 그냥 급하게 만드는 느낌 나. 따로케 이제 바꿀 때가 돼. 오래 했는데도 모르면은. 미안한데 그만 해야지. 아니면. 동해불에 죽빵 멸치면 사람들이. 이게 뭐야. 궁금해서라도. 겁나 놀려도 돼. 맞아. 절대로 안 할 것 같더라 형. 절대 안 하지. 기대. 또 안 하고 갔지만. 그 기대 안 하고 갔다는 것보다도 더 기대 이하였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장훈이 형은 메이크업도 안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나오신 것 같던데. 장훈이 형은 메이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냥 이걸 프로그램을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조금 무서웠어요. 좀 무서웠고. 동해물과 죽빵 멸치였어요. 저희를 좀. 조롱하는. 조롱하고 좀. 1차 공격이었죠. 1차 공격에 걸려서 들어왔는데. 동해 종아리는. 진짜. 동해 종아리가 났지 않나. 다시 오고 싶으세요. 재방문 의사가 있으신가요? 못 들었어. 재방문 의사가 있으신가요? 못 들었어. 동해물과 죽빵 멸치. 이스트 씨 아치유가. 동해 종아리 최악이에요. 형님들 그냥 좋은 형으로 남아주세요.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갈게요. 잘 온다. 고생의 찾아보inen. 동해 종아리에 따라 재산한phon이예요. 아틴 citathon은 어떤 количе explosion BUYM 추이가 알統ahu요. man한 하사스에 있는OD constellation. 감사합니다.